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재TV 한상욱입니다 금요일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HLB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HLB 제주분들께서는 살짝 좀 아쉬울 수 있을만한 한주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좋았어요 코스피 1.31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입니다만 반도체 위주로 빠졌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졌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양매수 7700억 코스닥은 양매도 2600억 선물시장 좋았고 외환시장은 그저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나쁘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도 한주에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를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가 매직 거래량 들어오고 난 뒤에 거래량 줄여주는 피해침 이후 조정이에요 이걸 더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매집을 하고 고가 테스트 한번 나와주고 즉 매물때 테스트 한번 해 주고 나서 조정 준거에요 조정은 왜 할까요 왜긴요 딸려 들어온 게임들 털어내면 딱 좋잖아요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0.10% 빠졌나요 15% 빠졌네요 이정도 빠질 수 있죠 이정도 빠지면 원래 단타 쉰다고 들어온 게임들 좀 나가요 뭐 기계적인 손절이라는 명문화에 나가요 나가라고 하십시오 눈에 말씀드렸죠 과거와는 달라요 HLB 과거에 뭐 HLB 11선 깨지면 추세가 깨졌다라는 잡소리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은 충분히 홀딩 포지션이 맞고 눈에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돈이 빠져나간 거래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지고 난 뒤에 빠져나간 흔적과 거래량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정없이 올라오는 주식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3월 달이면 3월 달이면 최소한 3월 달까지는 들고 왔어요 최소한 뭐 그 그래봐도 지금부터 한달 반에 한달 반 못 들고 가시나요 한달 반 들고 갈 수 있잖아요 한달 반 정도 들고 가셔야죠 여러분 지금 좀만 더 들고 가십시오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HLB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 드렸어요 홀딩 해야 된다 홀딩 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는 흐름 다 잡아 드렸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편안하게 좀 어 이렇게 보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이번 턴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뭐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맞구요 여기에서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외국인들이 매선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올라와주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나 샀다고 그랬습니까 산게 있으면 파는 것도 있고요 파는게 있으면 다시 사는 것도 있는 겁니다 HLB 같은 시장 주도주급 종목에서 뭔가의 강한 연속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팔아도 누군가 더 많이 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더 많이 산다 라고 해도 누군가 더 많은 물량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HLB입니다 그리고 HLB 추가 상장 나오는 이슈거리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물량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됩니까 14,000조 추가되고 8만조 추가되고 장난합니까 이거 거래량 한 번이면 바로 했어야 됩니다 HLB는 지금 딱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의 과정을 겪어 가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 정도 돈은 찍어냈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신약 개발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됩니까 그쵸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어떻게 돈이 있어요 주식 찍어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다 그래 왔고 그런 물량도 해소시켜 주면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략 이런 물량을 해소시켜 주고 올라갈 때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지의 TV 잘 아시겠지만 무료체험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출 맥고의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무료체험 어글 수익률 25% 적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